강서구가 주민 모두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. 특히 올겨울은 동절기 재난상황 대비뿐만 아니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온 힘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. 구는 겨울철 주민생활과 밀접한 보건환경, 한파제설, 안전민생안정 등 5개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에 나섭니다. 먼저 보건환경 분야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합니다.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에 따라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등을 집중 점검하고 방역수칙 홍보도 강화합니다. 또 안정적인 재택치료 관리를 위한 재택치료 관리팀 확대와 응급환자 관리팀을 신설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을 최우선으로 시행합니다. 한파 분야에서는 한파 상황관리체계 구축과 취약계층을 보호합니다. 한파관리TF팀과 재난도우미를 통해 한파특보시 신속한 상황전파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54개의 한파쉼터를 운영해 취약계층 주민들을 보호할 계획입니다. 또 제설 분야에서는 제설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합니다. 24시간 상시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민관·군 경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빈틈없는 제설대책을 추진합니다. 안전분야에서는 화재 예방 강화와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중점 추진합니다. 지역 내 건축공사장과 안전취약시설물 등에 대한 사전점검과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. 마지막으로 민생안전분야에서는 물가안전관리와 청소대책 등을 추진합니다. 겨울철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해 물가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지역 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불공정 상거래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으로 생필품 가격 안정을 도모합니다. 또 김장쓰레기와 같은 쓰레기 배출 방법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겨울철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. 한편 강서군은 분야별 세부 대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구민 모두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.